넘어지는 활동 첫 번째 도미노 입니다 도미노 도미노 박스 도형을 가지고 와서요 도미노 처럼 얘를 좀 납작하게 그리고 키가 이렇게 좀 높게 도미노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d 누른 다음에 복제죠 옆으로 이동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반복적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쭉 도미노가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과에 넘어가서 사과에 넘어가서 플레이죠 여기 삼각형 누르거나 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짠 자 여기 지금 작업평면 바깥에 있는 도형들은 재설정 눌러서 다시 볼까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미노를 만들 때는 다 작업평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던지면 와다다다다다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 재설정 눌러서 도미노 세워본 다음에요 자 장난감을 던져서 자 도미노를 이렇게 넘어트려 봅시다 도미노를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은요 자 이 도미노들 자 이렇게 바깥에 만들면 안된다 이거 뿐만 아니라 도미노를 만들 때 도미노가 너무 서로 두꺼우면 이렇게 두꺼우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미노가 너무 두꺼워도 안되고요 어 그러면 반대로 도미노가 얇으면 어 잘 넘어가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너무 얇으면 바닥에 서 있을 때는 그래도 잘 서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도미노가 저 위에 어떤 공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미노가 키가 커지면 이 신랩에서는 또 미세하게 바람도 살짝 붑니다 그래서 너무 키가 크고 얇은 도미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플레이를 하지 않았는데도 스르륵 혼자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혼자 넘어졌죠 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요 또 이렇게 두꺼운 도미노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냥 서로 밀리기만 하네요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도미노를 만들 때의 두께는 제가 모델링을 해서 보니까 한 4에서 5 정도의 두께 자 여기 네모점 클릭하면 자 여기 두께 볼 수 있잖아요 4 정도 5 정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도미노를 할 때 또 주의사항이 우리가 이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도미노를 만드는데 자 컨트롤 D 하고 옆으로 움직이고 컨트롤 D D D 이렇게 하면 지금은 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과에 가서 플레이를 딱 해보면 음...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복지를 할 때 실수로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컨트롤 D 컨트롤 D가 돼서 나도 모르게 지금 사실 여기 여러 번 복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면 허허! 이렇게 불어납니다 복제된 수만큼 이렇게 갑자기 뻥튀기가 되죠 뻥! 하고 그러면 도미노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자 이러면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알아요 어? 뭐지? 나 분명히 한 번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제 자리에 굉장히 많은 도미노가 복제되어 있으면 아까처럼 뻥튀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제를 할 때도 정확하게 한 번만 복사하고 움직이고 컨트롤 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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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컨트롤 D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야 사과 10레벨 갔을 때 정상적인 도미노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도미노 잘 넘어지나요? 정상적인 도미노 잘 넘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